이번 판 킹모모 다시 해봐. 자크 하자고. 자크는 내가 스킬을 모르는데. 아모모는 아까 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봐요 그럼. 그래요 이번 판 내 자크 해볼게. 하리브에 다텔 타는 거야? 개웃기네. 잠깐만요 저 자크 좀 읽어보고 올게요. 이걸 먹으면 체력을 회복. 치명사항을 입으면 4조각. 아 이건 패시브. 쭉 뻗어서 잡고. 이거는 그러면 큐를 하나 잡고. 큐를 한 번 더 누른 다음에. 클릭을 큐하고 챔피언 클릭. 그 다음에 또 큐하고 챔피언 클릭하고 또 큐를 눌러야 되는 거야? 써보면 알겠지 뭐. 어? W 썼는데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W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? 큐 한 번 써볼까? 아 이렇게 쓰는 건가? 이렇게 쓰는 건가 했는데 잘 모르겠어. 그럼 이 길 가다가 이렇게 W 써도 돼요? 어 아니네. 젤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. 어 그냥 그냥도 나오는 줄 알았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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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겠지. 이거 먹고? 아니지 아니지. 그렇지 아니지. 큰일 날 뻔했다. 뭐야 저거. 아 이거 동선 애매하게 돼버렸네. 한 입 꺼. 이거 근데 재밌다.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야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. 어 살짝 땡겨보실? 어 죽는 거 아닌가 몰라. 어 미친 뭐야. 안 돼. 나 죽어. 나 죽어. 와 이 못 썼어. 와 살았다. 고마워요. 어 킹 도왔어. 킹 도왔어. 도와줘요. 나 또 몰라와. 도와줘요. 아 도와줘요. 도와줘요. 아 강타 때렸어요. 강타. 강타가 있잖아. 왜 강탈 안 쓰냐. 하. 바보 같은 정글이었다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제가 다시 또 갱킹 제대로 감. 아. 여러분 여러분.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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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써봤어. 드디어 써봤어. 근데 난 죽겠어. 난 죽을 것 같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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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내 거 빼먹었어. 갱을 못 가겠는데. 킹도한테 말려가지고. 뭐야. 뭐야. 왜 때려. 왜 때려. 야. 왜 때려. 얘네 왜 때리는 거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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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. 아. 이 끊겼어. 아. 뭐야. 뭐야. 나 방금 뭐지. 뭐야. Firstly. 맞아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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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죽어버렸다 와 또 끊겼어 또 끊겼어 아니 뭐 때문에 자꾸 끊기는겨 아 나 진짜 아 이거는 팁원들이 너무 잘하는데 이건 내 부정할 수 없다 나 혼자 바빠 보인다고? 저 너무 바빠요 지금 레벨 차 줄이려고 내가 이 자식들 아까 나 걸어갔는데 때렸지 엄마 아 뭐야 싸우려는 거 아니었어? 젤리 죽어요 젤리 또 젤리 죽어요 젤리 살려줘 오 젤리 살았어 젤리 살았어 젤리 먼저 도망갈게요 게치 예이 그게 한입 거 재미는 있네 재미있는데 랭게임에서 쓰자마자 욕 처먹겠네요 저 욕 처먹기 딱 좋아가지고 아 왜 자꾸 이가 끊겨? 아 움직이면 자꾸 끊기는구나 아 소름돋아 방금 내 무긴 보고 소름돋았어 어 나 죽었네 언제 죽었어 살려줘 젤리 살려줘 젤리 살려줘 도망갑니다 젤리 젤리 살았다 아 나 맞는게 없어 맞는게 젤리 필요해 젤리 젤리 야 이거 팀원들이 잘하네 아 소렛 나왔어 나 이번 판에서 제일 많이 했던게 젤리라는 말인거 같아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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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젤리 죽어요 젤리 또 젤리 죽어요 젤리 살려줘 젤리 살았어 젤리 살았어 살려줘 젤리 살려줘 젤리 살려줘 아 젤리 너무 재밌 as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